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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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일이 제작되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80일 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오전 7시에 이례적으로 전자결제를 통해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겁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거의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 업무는 전자결제를 통한 임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대통령이 새해 첫 번째 사인이 새벽 7시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 임명이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없었어요. 저희 송부가 안 됐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죠.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한 번 하고 또 기한까지 안 되면 그때 임명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첫 번째 기한 지나다 보니까 바로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의 기한을 더 기회를 주지 않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사실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으니 지금 재송부 요청한다고 해서 야당에서 다시 인사청문 보고서 통과시킬 것 같지는 않고 저 법무부 장관의 공속도 너무 오래됐으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라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사권 행사에서 임명하는 게 옳다라고 이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첫날 아침 7시에 이제 전자결제로 사인을 하고 임명했다는 거로 봐서 빨리 법무부 장관에 앉아서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현 정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좀 추진해라 뭐 이런 뭐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희 부장 그런데 뭐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잠깐 사진 한번 이거 먼저 보실까요? 오늘 현충원 신년참배에서 물론 뭐 바로 임명이 되긴 했지만 추미애 장관만 이렇게 검은 옷을 입지 않아서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된 명문입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제가 한 시간이 오전 7시에요. 아마 추 장관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당연히 임명장을 받고 나서 공식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명식에 입을 만한 드레스코드 붉은색 계열의 화사한 옷 이것을 골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 7시에 법무부 장관 임명이 제가 되면서 현충원 참배부터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아마 붉은 옷을 가리기 위해서 트렌치코트를 일부러 좀 덧입은 그런 것도 있고 겨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오전 7시에 법무부 장관 임명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바로 새벽부터 벼르고 별렀고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 대통령이 직접 칼을 뽑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새해벽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검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싱크라고 발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오늘 굉장히 놀랐는데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의회 존재할 수 없다. 검찰 나무란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권력도 국민의회 군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동을 걸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권한을 강조했거든요. 헌법에 따라서. 지금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헌법에 다 위배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권한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외과 수술 의사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 장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게 한 얘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대표 시절에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2017년 말입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검찰이 적당히 눈 감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정권과 전전정권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겁니다. 조수임 부장이 말씀하신 그 두 부분도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사흘, 그리고 국회에 청문보고서와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에 추 장관이 임명된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례적인 아침 재가의 독선과 오병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을 사실상 하루짜리로 하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추미애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글쎄요. 거의 실시간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김종원 교수님. 임명 강행이 벌써 이번 정부들은 23번째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별다른 결격 사이가 없었다면 그래서 국회 통과하고 좀 기다린 게 어떻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23번이라면 난감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를 무시하게 되면 반정치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회에서. 토론을 해봤자 토론의 결과와 무관하게 어떤 결정들이 나기 때문에 토론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야 정치가 실패한 거고 제가 볼 때 청와대도 실패한 거죠. 여야, 청와대 모두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모든 정치에 실패했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침해를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야당이니까 저는 철저한 검증과 절차를 거쳐서 인사청문회의 보고서에서 흔적을 남겨두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남겨놔야 해도 나중에 전례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잘 화답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선례가 되게 되면 편법이 정상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적어도 저희가 알고 있었던 민주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부분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이런 인사청문 보고 없는 마지막 장관 임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모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대응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발언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먼저 장혜철 변호사님. 문 대통령 발언부터 보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감독자. 이 얘기를 강조한 건 윤석열 총장보다 당신이 확실히 위에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까? 네.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검찰 인사권 행하시오. 지금 추미애 장관 청문회 할 때부터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리했던 게 뭡니까? 2월에 정기인사 예정되어 있는데 앞당겨서 인사권 행사할 건이 아니냐. 추미애 장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단순히 승진시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권의 심장부를 조준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해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수사팀의 예봉을 인사권으로 꺾을 것인가가 관건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인을 저는 최종 사무 감독자가 법무부 장관이다. 이 말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미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협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검찰총장 의견만 들을 뿐이다. 상황 한계가 명확하다고 본인의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까지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윤석열 사단 지금 중앙지검에서 여러 청와대의 중심부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게 일정 부분 부담이 가고 핵심 수사관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 있겠다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좌천당했다가 다시 복귀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인사가 박근혜 정부에게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다시 한번 들끓을 수 있다는 걸 추미애 장관과 오늘 저 말씀을 한 문재인 대통령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검찰개혁에만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버팀막이 되는 게 저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이 마치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손을 대야만 하는 그러한 집단인 것처럼 바라보는 사고관이 이 발언 구석구석에 너무 짙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조선임 부장, 추미애 장관도 임명장을 받자마자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명의론을 꺼냈단 말이에요. 이걸 저희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역대 검찰총장들이 수사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게 바로 명의론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저곳 헤집지 말고 정확하게 환불을 도려내서 신속하게 끝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지금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왜냐? 지금 검찰에서 전개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수사입니다. 우선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정말 다 대형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외과 수술로 치면 한 군데만 도려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위 수술하는 사람, 장 수술하는 사람, 간 수술하는 사람. 다 혁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끝내라 이걸 지시를 한 겁니다. 빨리 끝내라는 의미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고요. 2017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 일부에 적폐청산의 소극적 기류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국민과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이게 어느 때냐면 변창훈 부장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수사팀이 위축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대표 시절의 추미애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추미애 두 사람은 다른 겁니까? 조수진 부장,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저렇게 임명착을 받자마자 글쎄요, 이제 어쩌저 다 찌르는 건 좋은 의사가 아니라는 발언까지 할 정도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도 검찰개혁과 인사권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 지금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장관은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인사권자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계속 내내 의원들이 물어본 것은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등 현 여권의 수사팀이 교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명장 수여실 직전에 있었던 신년 인사회에서는 이렇게 검찰개혁에 대한 의증을 드러냈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권력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도 조금 오늘 여러 가지 대통령의 말 중에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김태현 변호사님. 아까 이거는 일각에서 총장보다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 위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출직이다. 권한을 다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권력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밖에 없죠. 수사를 하던 사람이 멈춰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인사권을 발동하겠다면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있는 검찰을 없앨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게 헌법상 권한이라는 인사권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같은 데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 부의사항 같은 데 검찰총장 인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총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내릴 수가 없거든요. 임기가 보장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대통령의 저 얘기 그다음에 저 추미애 장관이 오전 7시로 지금 전제결제에서 임명이 되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명의인은 칼로 비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아마 검찰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인사거든요. 그 인사권은 아마 발동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 대한상공회의에서 있었던 정부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 물론이고 추미애 신임 장관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윤석열 총장도 함께 했어요. 이 화면에 잡힌 포착된 이 사진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신년 인사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함께 참석시키도록 한 청와대의 조치를 보면서 2004년 4월 3일 날의 일을 떠올려서 저 사진을 좀 우리 제작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송광수 검찰총장이 2004년 4월 3일 날 임명이 됩니다. 이 임명 전에 문재인 민정수석과 노무현 대통령과 따로 상견례를 했어요. 임명장 받기 전에.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3번을 묻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의회이지요? 대통령의 사람이 검찰총장이지요? 3번 물어봤습니다. 송광수 신임 검찰총장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명식장이 저렇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배석을 시켜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니 말을 잘 들으세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때 저 모습을 같이 본 사람, 문재인 민정수석,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뜻,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대하는 생각이 정말 같은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심장한 추미애 장관과 대통령의 발언 지켜봤고요. 다음 주제,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